다시 하자 아! 그렇지? 그니까 뭐지? 막 16장, 16판 이런거 쓰지 말고 그냥 도 적어놓는게 낫대 일종의 방송 팁이지? 다 긁어모아 잠깐만, 올라가. 이거 그냥 올라가서 긁어모아. 그렇지? 잡고 올라가자 동네 휘방버지 아 근데 요새는 그런잇 많을거야? 응 저도 내 노트북이 그렇게 어디가서 막 울리진 않아요 그냥 방송이랑 같이 키니까 에베베베 하는거지 혼자서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한다고 아 여러분들 무슨 일 있었습니까? 다 올라가서 다 모아주고 응 다 올라가서 다 모아주고 방송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현실 사정으로 돈이 없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장만할 그 조금 눈치가 보여 보여서 그래요 기숙사라서 그것도 뭐지? 학교 기숙사면은 얘들아 나 컴 샀다 이럴수가 있는데 회사 기숙사라서 그게 안돼 어 또 괜히 또 막 눈에 잘못띄면은 방송.. 방송생활이 조금 할 수가 있어 어 오케이 그걸 잡.. 긁어 잡아주고 이것만 쏘면 돼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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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기 바래 차라리 그냥 스펠을 써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스펠 쓰는게 나 오 야이씨 아 또 오 야 좋았어 피탄몸 썼죠 이번에? 나쁘지 않아 이러면? 그냥 넘겨 스펠로 뭘 굳이 상대해 굳이 상대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지 봐봐 해도 하몽이랑 목숨 준다고 점수 파밍하자 아 이거 점수 별로 안주네 야 장기 많아요 지금 네 이 정도 많아? 오 야이씨 아잇 아잇 아 저렇게 죽으면 안되지 오케 다시 장기 4개 오케이 다시 장기 4개 좋았어 고마워드 여기 모였을 때 이렇게 그렇지 으아아잇 으흠 흐흐흠 흐흫흐흫흠 그렇지 가운드에 있어 가운데 있어서 모였을 때 이렇게 오케이 모였을 때 크으으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 네, 목쿡지님 들어가세요. 창문도 열었더니 레이븐가 보여. 문 닫아야겠다. 40만점이 저건데. 아니, 깜짝이야. 말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. 스왁군은 그냥 노는 거였는데 얘는 저거야. 그냥 노는 건 아닌 것 같아, 얘는. 확실히 나 다이다이 뛸려고 작전했어, 얘는. 노는 게 아니야, 이건. 아잇! 아니, 빛 한 번 못 썼어. 뭐야, 얘 스페인. 아, 얘 봄 스페인 피하는구나. 봄 스페인 데미지 안 받는구나. 데미지 넣으려면 봄 스페인 쓰면 안 돼. 그렇지. 그렇지. 아이씨. 아, 근데 피하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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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하면 쏴야지. 이럴 때 쏴야지, 급하면. 탄 다 지워. 어, 그렇지. 하고, 다시. 급하면 쏴야지. 어, 회비용이야. 똥 퍼드리기 탄박자 새끼 봐. 얘는 딱히 노는 것 같진 않은데? 오케이. 아, 이거다. 어. 다 떨어지게 잡을 수 있겠지? 이번엔 잡아야된대? 오케이. 야, 근데 너 좀 치사하지 않아? 난 스팸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, 너는. 지금. 그렇지. 아이, 잠깐! 아, 근데 이거는 스팸 지금, 지금 계절에 막 쓰면 안 되는데? 뒤로 못 넣는데? 계절에 막 쓰면? 아, 피탐 못 썼어. 어. 가까이서 쏴야돼 최대한. 그래야지, 호. 그래야지 호밍이 저를 때릴 수 있어가지고. 안 돼. 그냥 피탐 없어. 어. 피탐 못 쓰고. 호밍이 저를 잡게. 그렇지. 어쩔 수가 없어, 이거? 아, 잠깐! 야, rode시 statement. 야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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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백, 백! 아, 위로 올라온 줄 알았지, 나는. 왜 안 올라올? 그니까 레이 tendencies 건 임아wald, 이렇게 잡았어. 어. 야, 씨. 왜 안 올라와? 오케이 아 나 방금 뭘 맞은거야 나 탄소거 해봐 야 탄소거도 제대로 안된다고? 어이 에이 에이 꺄 아 윽